피고인 제가 누굽니까? 누구셔요? 빈 반장님 대촌 농약 막걸리 사건 좀 알아봐 주세요 본격자 진술도 거짓인 것 같고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사 운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? 아직 가장 위험함이 있냐? 여우가 고기라니까 정수야 이 아저씨 자주 왔어? 아직 시장님 오셨어요?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긴 하던데? 군인만 지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? 불안일 않고 죽어서요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? 뭐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하고 와!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? 재판고의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요 나와요! 두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굳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? 그냥 그곳에 가장 부족한 게 의사다 보니까 또 모른다며? 나 혼자 있는 거 싫다고 아니 은정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어떻게까지 모르겠습니까? 누구시죠? 사무가 났거든요 아니 지금 아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안돼 은정아 기다려봐 은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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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왔어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다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오빠, 오빠 오빠 힘들면 나도 돈 벌게 학교 그만 있잖아 아이 진짜 씨 알았어 꿈이겠지 싶었는데 그 여자 내가 할 거였어요 뭔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있었어 잠시만 마 우리가 뭔지 사려도 하루가 안 바뀔 수 있잖아 은정아 도도 내가 도도해? 언제, 어디서, 누구한테 어떻게 도도했대? 불규칙한 취준생으로 안 살아봤지? 각자 인생 각자 사는 거 그냥 내 표시죠, 저는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이봐요! 차 세워요! 뭐야, 그래? 미쳤어!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저씨! 아저씨! 정말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아요?